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가래떡구이 떡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떡튀김 초등학교때 막 꼬치에 이렇게 팔아서 치킨양념소스 발라준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떡을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떡을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얘기 먹고 싶어서 이걸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꿀떡이랑 인철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어울림 부족한 냄새 index Os 제 입 입 입 마요네즈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마카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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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맛이 같이 나면서 좋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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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마지막 두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먹을 거예요 중독립이나 Tsuchus 충격 충격 몽봉 랩 고춧가루 참기름 오늘은 미니 카레떡을 먹어봤는데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물론 평소 먹는 양보다 조금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드셔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후라이팬에 기름 좀 두르고 그 위에 떡을 그냥 올려놓고 기다리다가 뒤집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